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1800명 달성 이벤트 매번 100명 단위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들어야 되는데 그게 편집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1800명 이벤트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메일에다가 여러가지 쓰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죠 그중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초보자 처음 키우고 타란툴라 용품이나 이런 것도 없다 라고 하신 분들 그런 내용도 써주시면 사역장하고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은 택배, 두 분은 매장 방문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해주세요 매장 방문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요새 날씨 풀리고 코로나 많이 괜찮아져서 주말에나 평일날 연락하셔서 매장 오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장 방문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이라고 꼭 메일에다가 쓰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안 넣을게요 그냥 뭐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여하세요 그냥 메일에다가 저희 메일 쪽에 1,800명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 정도 1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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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1주 1주만 할게요 1주자가 21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나 1월 날 다음 주 토요일이나 1월 날 제가 시간 내면 그때 공지로 여러분들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상품을 지금 네 분한테 블루팽하고 판포에콰 그리고 판포 카스카다, 판포 브라핑크 네 이렇게 네 마리를 준비했어요 준비했고요 지금 카스카다랑 브라핑크는 차인데 다음 주 정도면 탈피할 것 같아서 아마 유채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카스카다랑 브라핑크는 매장 방문을 할게요 혹시라도 탈피 막 빠지었다 그러면 매장 오셔서 찾아가시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요 이 카스카다랑 핑크는 저희가 매장 방문으로 할 거고 택배로 받고 싶으신 분들 그냥 택배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루팽하고 판포에콰 그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2000명 이벤트 2000명 되면 이제 200명 남았네요 200명 남았는데 2000명 되면 어 제가 그 조금 비싼 개체들을 매입해서 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샵에 분양 안 하는 것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한번 쏠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00명 다닐 때는 좀 크게 이벤트를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벤트 당첨되셨거나 이벤트를 하셨던 분들 공개구독 안 해주셨는데도 제가 선물을 자꾸 보내드리고 있는데 공개구독 꼭 해주세요 공개구독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점수제로 뽑으니까 여러분들 좀 아시죠 이벤트 한번 내용 보시면 점수제에 어떤 어떤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